잘하면 이렇게 되는 건가 보다. 아,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? 캐슈넛. 캐슈넛? 캐슈넛이에요? 아, 캐슈넛이면 이것만 위에 것만 따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난 처음 봐. 콩처럼 생겼어, 이거. 원래 이게 캐슈넛이 견과류예요. 아, 안에 밤처럼? 네, 견과류라서. 껍질이 여러 개가 돼 있고. 밤이네, 밤. 땅콩하고 밤하고 섞는 맛이야. 일단 떨어진 거 몇 개만 주러 갈까요? 싱싱 좀 괜찮아 보이는 걸로.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떨어져도 상할 것 같지 않은... 어? 어우, 뒷맛이 어우. 왜, 왜, 왜? 어우, 뒷맛이 너무 써. 야, 이럴 수가 있냐, 갑자기? 진짜 써, 뒷맛이. 밤하고 땅콩하고 섞은 맛이었다가 이제 매워. 이거 오미자야? 어, 이제 써. 이런 게 다 있어. 자, 지금 괜찮지? 조금 있으면 이제 써줘. 그래도 좀 있으면 매워져. 조금만 더 있어봐. 와, 이거. 이럴 수 있어요? 신기하니까. 와! 오빠, 저는 솔직히 죄송해요. 오빠 말 못 믿었었거든요. 아, 매워, 지금. 너무 매워. 와, 오빠. 근데 진짜 매워요. 이게 무슨. 그게 그런 맛일 거라고 상상하고. 처음 딱 씹었을 때는 땅콩 담맛 나네? 어? 약간 써. 그러다 썼다 떨버. 그러다 매워요, 마지막이. 어? 오빠, 냄새가. 오빠, 냄새가 익숙한데 했는데? 좋다고도 못하겠고 안 좋다고도 못하겠고. 냄새가 약간 파인애플이랑 자주 섞은 냄새 나. 어, 약간 신맛도 날 것 같은 단맛. 시큼하면서 달달한? 아, 이거 먹고 싶다. 떨버. 떨버요? 단맛은 나는데 굉장히 떨버. 근데 먹을 수는 있겠다. 음. 그렇지? 약간 맛이 살짝 단맛 났다가. 찾아보자, 이러고 서 있을 거야. 거기 원래. 생각보다 저는 먹을만을 했었어요. 저는 그 배고픈 와중이여가지고. 와, 이건 먹을 수 있겠다. 근데 먹을 수는 있겠다. 주워보자, 그럼. ㅎㅎ 오오오오오.. МУЗЫКА